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리예요 에요, 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리예요 폴, 이에요 마리 리에는 받침이 없어요 마리예요 폴 폴 폴에는 받침이 있어요 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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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의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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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받침 있어요? 받침 있어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개의 받침 예 고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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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긴 eter 집이에요 집이에요 사과에요 새예요 책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은, 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